도깨비와 며느리 옛날에 한 세댁이 울도 담도 없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이튿날 세댁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쌀똥을 열었더니 쌀이 똑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국이라도 끓이려고 보니 소탄지도 안 보이고 밥상이라도 차리려고 보니 상도 없고 그릇도 없고 숟가락 젓가락도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라도 지피려고 보니 장작개비도 하나 없었어요. 부엌 살림이라고는 벽에 걸린 소코리 하나에 부뚜막에 엎어진 바가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늙은 시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집신을 삼는데 시집 온 첫날 아침부터 쫄쫄 굶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지요. 세댁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을 폭폭 내쉬다가 소코리랑 바가지를 들고 시누이한테 갔습니다. 아가씨 저 건너에 큰 기와집이 있던데 그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다가 아버님 드립시다. 그러자 시누이가 펄쩍 뛰었어요. 새언니 그 집은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집은 못된 도깨비 집인걸요? 도깨비 집이면 어때요? 밥만 조금 얻어오면 되는데 모르는 소리 말아요. 담나머로 기옥거리기만 해도 못된 도깨비가 달려나와 막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우드컨에 앉은 채로 온 식구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쌀을 사죠. 못된 도깨비가 매를 때리면 나 혼자서 맞을 테니 같이 가보기나 합시다. 새댁이 부득부득 우기는 바람에 시누이는 맞이 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새댁은 소콜이 시누이는 바가지를 나누어 들고 도깨비 집을 찾아갔지요. 대문을 삐걱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마침 못된 도깨비는 어디 가고 도깨비 마누라가 마루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막 입에 떠 넣을 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저 건너집에 시집 온 새색 시잖아. 도깨비 마누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반갑게 새댁을 맞았습니다. 에그, 아침부터 소코리를 끼고 찾아온 걸 보면 그 집의 아침대거리가 떨어진 모양이구나.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도깨비 마누라는 자기가 먹으려던 밥을 새댁 소코리에 부어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제 밥도 부어줄게요. 오냐, 그래라. 도깨비 며느리는 자기 밥도 소코리에 부었지요. 어머니, 점심밥에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줄까요? 오냐, 우리는 곶간에 쌀이 그득하니 밥은 또 지으면 되지. 도깨비 며느리가 점심밥까지 갖다 붓자 소코리가 그득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바가지가 비었는데 된장이라도 좀 퍼다주면 좋겠어요. 오냐, 그래라. 된장이 있으면 맨밥 먹는 것보다야 낫지. 이렇게 해서 새댁하고 시누이는 도깨비 집에서 밥 한 소코리에 된장 한 바가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댁은 따로 밥상을 차릴 수가 없어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소코리와 바가지를 통째로 시아버지 앞에 내놓았지요.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런 쌀밥이 다 어디서 났느냐? 네, 저 건넌 집에서 얻어왔으니 마음 놓고 잡수세요. 그러자 시누이가 졸삭거리며 말했어요. 그 밥, 저 건너 못된 도깨비 집에서 얻어왔대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덜덜 떠느라 밥을 못 먹었습니다. 도깨비 집에서 밥을 얻어오다니 그늘 났구나. 이제 우리 식구 있는 대로 다 죽게 생겼구나. 아버님, 걱정 마세요. 도깨비는 집에 없던걸요? 며느리가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지만 도깨비가 아는 날엔 우린 다 맞아 죽는다. 나중에 어찌되든 어서 많이 잡수세요. 시아버지는 배가 고파 먹긴 먹으면서도 무서워 어쩔 줄 몰랐어요. 바깥 나들이를 갔던 못된 도깨비가 휘적휘적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난데없이 강물이 쩍 갈라지더니 물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물귀신은 시퍼런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도깨비 앞을 떡 가로막았지요. 네가 저 건너 큰 집에 사는 도깨비냐? 네 맞습니다. 이놈 못된 놈. 넌 지금까지 못된 짓은 백만번도 더했는데 좋은 짓은 단 한 번도 안 했구나. 너 같은 놈은 당장 목을 쳐서 강물 속에 넣어야 한다. 도깨비는 땅에 코를 박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물귀신이 하늘 한 벌 올려다보고 땅 한 번 내려다보고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아보니 네 마누라하고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을 했구나. 그게 정말입니까? 네 마누라와 며느리를 봐서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당장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거라. 그렇게 하면 내 명대로 다 살다 죽겠지만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물속에 넣고 말 테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좋은 일 착한 일 주거라고 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싹싹 빌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물귀신은 벌써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 마누라한테 물었지요. 마누라 오늘 아침에 남한테 좋은 일 한 적 있소? 남한테 좋은 일을 하다니요? 밥풀 떼기 밥풀 떼기 하나를 남 준 적 없어요. 마누라는 펄쩍 뛰면서 잡아댔지요? 밥을 한 소쿨이나 퍼졌다는 걸 알면 새댁네 집에 가서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거든요. 정말 없소? 정말 없어요. 마누라가 끝까지 잡아떼자 도깨비는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며느라가야 오늘 아침에 남한테 좋은 일을 한 적 있느냐? 남한테 좋은 일을 하다니요? 콩알 한쪽 남을 준 적 없어요.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딱 잡아댔지요? 된장을 한 바가지나 퍼준 걸 알면 새댁네 집에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정말 없느냐? 정말 없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잡아떼자 도깨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고 이상하다. 조금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물귀신을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며느리가 좋은 일을 했다면서 나를 살려줘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소. 그대야 마누라는 아침 낮 저래 건너마을 새댁한테 밥하고 된장을 퍼주었다고 말했지요. 그거 참 잘했구려 마누라와 며느라가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이 얼마나 좋으냐. 도깨비는 좋아라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물귀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부리나케 곡간으로 달려가 쌀 한 가말을 짊어지고 새댁 집으로 달려갔지요. 도깨비는 새댁 집 문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방 안에 있던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도깨비를 보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져 벌벌 떨었어요. 이 못된 도깨비가 왔구나.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새댁과 시누이도 무서워서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이쁘 못된 도깨비가 왔구나.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새댁과 시누이도 무서워서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그때 도깨비가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아 문 좀 열라니까 왜 안 여슈 무거워서 죽을 뻔했네. 도깨비는 쌀 한 가마를 방 안에 쿵 던져놓았어요. 새댁하고 시누이하고 시아버지는 무슨 영혼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이살이 떨어질 만하면 내 또 한 가마 갖다 드리지. 그리고 요암 농뱀이하고 저 건너 밭대기를 떼어줄 테니 마음 놓고 붙여 먹으시구려. 이러고는 횡안이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댁내는 도깨비가 갖다주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며 도깨비가 준 땅에 농사를 지어 아주 잘 살게 되었대요. 그 후로 도깨비는 물귀신한테 잡혀가 죽지 않으려고 못된 짓은 절대로 안 하고 좋은 일만 무지무지 많이 해서 제명대로 다 살았다고 합니다. 안 못보는 아이와 흰둥이 버들고개 초가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눈먼 어린 아들 귀동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귀동이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올해 귀동이 나이가 일곱 살인데 글 공부도 못 시키고 큰일 아니에요. 안 못보는 귀동이니 누굴 원망하겠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눈이 멀다니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든 귀동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친정에 갔다가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귀동아 외갓집에서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왔단다. 강아지요? 강아지가 뭐예요?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귀동이는 강아지를 더듬어 보면서 물었습니다. 강아지는 개의 새끼란다. 개요? 개는 또 뭔데요? 귀동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몸이어서 강아지와 개의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개의 아이고 개는 강아지의 어른이란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옆에서 일러주었지만 귀동이는 선뜻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귀동이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강아지와 어울려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 강아지 몸에 보들보들한 것이 뭐예요? 그게 털이란다. 털은 강아지의 옷이지 이 강아지는 하얀 털옷을 입었으니까 흰둥이라고 부르자. 아버지는 강아지의 이름을 흰둥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귀동이와 흰둥이는 방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귀동이는 흰둥이를 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흰둥이도 귀동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을로 일을 나가면 귀동이는 하루종일 흰둥이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귀동이 혼자 집을 보던 때보다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동이가 9살 되던 해에 무서운 병이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병은 어찌나 심했던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연암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버들고개 귀동이네 집에도 찾아 들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와 어머니는 높은 열과 심한 두통으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다행히 병에 걸리지 않은 귀동이는 알아 놓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병에 걸리려면 한 사람만 걸릴 일이지 둘 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이미 죽음을 짐작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엾은 귀동이를 생각하며 흰둥이에게 소곤 거렸습니다. 흰둥아 앞 못 보는 우리 귀동이를 부탁한다. 귀동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려니 눈을 못 감을 것 같구나. 부디 잘 보살펴다오 흰둥아.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귀동이는 방바닥을 치면서 목 놓아 울었고 흰둥이도 방 안에 들어와 쭈그리고 앉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앞을 못 보니 혼자 밥을 해먹을 수가 없었고 밖에 나가서 동량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마을 아주머니들이 갖다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이었지만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귀동이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이대로 두면 귀동이는 굶어 죽을 텐데.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귀동이 곁으로 다가가 끙끙 댔습니다. 귀동아 힘을 내서 나하고 밖으로 나가자. 뭘 좀 먹어야지. 내 꼬리를 잡아 귀동아. 귀동이는 흰둥이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흰둥이의 꼬리를 잡은 귀동이는 방에서 나와 흰둥이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흰둥이는 귀동이를 데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에이구 가엾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은 개꼬리를 잡고 따라가는 안 못 보는 귀동이를 혀를 끌끌 차며 가여워 했습니다. 아주머니 말로만 불쌍하다 마시고 밥 좀 주세요. 귀동아 어서 이리 오너라. 마을 사람들은 귀동이에게는 물론 흰둥이에게도 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흰둥이의 목에 기다란 끈을 메어 주었어요. 귀동아 개꼬리 잡고 다니기 힘들지? 이 끈을 잡고 다니거라 훨씬 편할 게다. 그리고 귀동이는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항상 흰둥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귀동이는 흰둥이를 따라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귀동이와 흰둥이는 마을에서 저녁밥을 얻어가지고 버들고개 초가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내리던 노는 하루종일 내려 길은 귀동이의 무릎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찬바람에 흩날린 노는 귀동이와 흰둥이가 가는 비탈길을 쌓여 더욱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심조심 걷던 귀동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언더가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잡았던 흰둥이의 목근도 놓쳐버렸지요. 차가운 눈더미에 파묻힌 귀동이는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흰둥아 어디 있니 안 못 보는 귀동이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람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둥이 마저 어디로 갔는지 조용했고 매사온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귀동이가 애타게 흰둥이를 찾고 있을 무렵 흰둥이는 마을로 뛰어가 감나무집 아주머니네 방문 앞에서 사정없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마구 지저대는 흰둥이의 소리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흰둥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 귀동이는 어디다 두고 너 혼자 왔어 흰둥이는 감나무집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입으로 물고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생겼나봐요 빨리 나와봐요 흰둥이가 내 치맛자락을 물고 잡아당겨요 놀란 감나무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흰둥이를 따라 버들 고개로 갔습니다. 이윽고 고개에 닿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눈속에 파묻혀있는 귀동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귀동이가 눈에 파묻혀있네 여보 빨리 내 등에 귀동이를 엎혀요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등에 귀동이를 엎였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눈보라 속을 띄어서 따뜻한 방 아랫목에 귀동이를 눕혔어요. 얼마 있다가 얼었던 귀동이의 몸이 녹으며 귀동이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귀동이는 흰둥이만 불렀습니다. 마루 위 방문 앞까지 와있던 흰둥이가 끙끙대며 지졌습니다. 안 못 보는 귀동이를 살려준 흰둥이의 거룩한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깊이깊이 새겨져 전해오고 있답니다. 죽은 어머니의 넉 옛날 외딴 산골에 마음시착한 형과 심술쟁이 아우가 살았습니다. 형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따로 사는 아우는 어머니가 편찮아도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이름을 정성껏 모셨더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이 부료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은 어머니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소나무 숲 사이에서 웬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으로 돌아오자 개도 슬금슬금 따라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형은 따라온 개를 쫓아버리지 않고 집에서 길렀습니다. 개는 형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형이 시키는 심부름도 잘 해주었고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힘든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형이 들에 나가 가을 보리씨를 뿌리는데 개가 오더니 박고랑에 뿌려놓은 보리씨를 두 발로 흙을 긁어서 묶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비단장수가 비단을 지고 밧둑을 지나가자 개가 사납게 지졌습니다. 망할 놈에게 미쳤나 당장 때려야겠다. 비단장수는 화가 나서 개를 때리려 하였어요. 여보시오 우리 개는 미친 개가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보리를 갈고 있소. 형이 나서며 비단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구요? 개가 보리를 간다구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소? 개가 정말 보리를 갈면 내 비단 한 짐을 그냥 주겠소. 그 대신 거짓말이 증명되면 당신의 그 소와 밭을 나한테 주시오. 어떻소? 그렇게 하겠소? 자신 있는 형은 비단장수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박고랑에 보리씨를 뿌리면 개는 형이 뿌린 보리씨를 네 발로 묻었습니다. 거참 신통하군. 정말 이상한 개도 다 보겠어. 비단장수는 감탄하면서 약속대로 비단을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비단은 비싸게 팔려서 형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술그진 동생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 형은 개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니 그 개 좀 빌려주시오. 나도 부자가 되어보게. 아우가 말하자 형은 두말 않고 개를 빌려 주었습니다. 아우는 개를 끌고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비단장수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단장수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는 보리씨를 잘 묻는 게요. 어떻소? 나하고 내기를 하지 않겠소? 만일 우리 개가 보리씨를 못 묻으면 내 소랑 밭이랑 모두 당신에게 줄 것이고 만일 개가 보리씨를 묻으면 당신은 그 비단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자 비단장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소 개가 어떻게 보리씨를 묻는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우는 곧 박고랑에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개는 보리씨를 묻을 생각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지저대기만 했습니다. 아우는 스스로 한 대기에 그만 지고 만 것입니다. 약속대로 소랑밭은 내가 가지겠소. 비단장수에게 소와 밭을 빼앗긴 아우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그만 개를 죽이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안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야 우리 착한 복세리를 죽이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형은 불쌍한 복세리를 안고 와서 뒷마다 상에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대나무는 쑥쑥 자라더니 마침내 하늘나라에 있는 돈창고의 밑바닥을 뚫었습니다. 밑바닥이 뚫린 돈창고에서는 금돈 은돈이 쏟아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 금이다 은이다 형의 형의 집 뒷마당에는 금과 은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형님 개무덤을 이제 우리 집으로 옮겨가겠어요? 형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개무덤을 자기 집 마당 가운데에다 옮겨 묻고는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쑥쑥 자란 대나무는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대나무가 하늘나라의 강바닥을 뚫었어요. 뚫어진 하늘나라의 강바닥에서는 장대 같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줄기는 밤낮에 쉬지 않고 마구 쏟아져 내려 아우네 집은 그만 물속에 잠기고 살림살이는 모조리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이래서 아우는 빈털터리 가 되었어요. 이 모양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넋이 개가 되어 나타나 효자 아들인 형은 도와주고 마음 시나 나쁜 작은 아들에게는 벌을 준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머슴들 때문에 옛날 옛날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이 사람 집에 머슴이 많았습니다. 아이 보는 머슴 경마잡는 머슴 심부름시키는 머슴 이렇게 머슴을 여럿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영감 성미가 아주 까다로워서 머슴이 하는 일마다 참견을 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도 까타를 부려서 이러니 저러니 야단을 쳤지요. 머슴이 하는 일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돌 보는 머슴은 성미 급하다고 트집, 경마잡는 머슴은 빨리 안 간다고 트집, 심부름 하는 머슴은 약지 못 해서 늘 손해를 본다고 트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머슴을 닥달하며 살다가 한 번은 아이 보는 머슴이 아이들을 마구 야단치는 걸 보고는 이놈아 아이들이란 그저 느긋하게 다루어야지 그렇게 울러대면 쓰나 어디 가서 성미 느긋한 머슴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하고는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장터에 가게 됐어요. 마침 단온날이라 사람들이 장터에 씨름팔을 버려놓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을 틈에 끼어서 씨름 구경을 했어요. 한참 씨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왼 왼 산의 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막 잡아 끄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애비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팔짱을 더 끼고 서서 씨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구 재촉을 하니까 가만히 있소 이 판 씨름이 아직 안 끝났소 하면서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여보게 집에 불이 났다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어서 가서 불을 꺼야지 하고 성화를 대도 이 느림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판 씨름 구경 다 하고 가서 불을 끓 터이니 상관 말어 이러고는 천하태평 이었어요. 부자 영감이 그 모습을 보니 세상에 보기 드문 느림보거든요. 저런 사람을 아이 보는 모습으로 삼으면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느림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잘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자네 보아하니 성미가 아주 느리군. 우리 집 손자 녀석들이 버릇 없기로 말하면 길 안 든 생매 같은데 다른 머슴에게 아이 보라고 시켰더니 죄다 성미가 급해서 한시를 못 참는다네. 내 사경을 후하게 져줄 터니 우리 집에 가서 손자 녀석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느림보가 느릿느릿 한다는 말이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습지요. 나는 옆에서 누가 벼락을 맞아도 하픔만 나오니까요. 평생 놀라거나 서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부자 영감이 얼씨구나 하면서 이 느림보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름도 아주 느린둥둥이라고 지어주고 아이돌보는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노니 이 느린둥둥이가 생매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참 성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장독을 깨도 하픔만 늘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 제 수염을 다 잡아뜯어도 웃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부자 영감이 마음에 차서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말을 타고 먼 곳에 가는데 경마잡는 머슴이 좀 느긋하게 말을 몰았던 모양이에요.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는 말을 세우고 쉬기도 하고 냇물이 깊은 곳을 만나면 말을 돌려 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느리 느리 갔더니 부자 영감이 경마잡은 머슴을 마구 야단 쳤습니다. 이놈 이놈 이놈아 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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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점심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왠사람이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달려들어오더니 주인 주인장 여기 국밥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주시오 하고는 마루에 걸터 앉을 새도 없이 국밥 한 그릇 달랬더니 여태 뭘 하고 있어 하며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주막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이렇게 느려 터져서 국밥 먹기는 다 틀렸군 하고는 바람을 쌩쌩 일으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부자연감이 그 모습을 보니 세상에 보기 드문 벼락 성미인 거예요. 저런 사람을 격마잡히면 안성 맞춤이겠다 싶어서 얼른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성미 급한 사람은 벌써 한다름에 동구밭까지 가서 가물가물 했습니다. 마구 소리를 쳐 불러서 겨우 따라잡았지요. 그리고 잘 구슬렸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성미가 아주 급하더군. 우리 집 머슴이 느려서 격말를 잡히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다네. 내 사경을 후이 져줄 터이니 우리 집 말을 좀 끌어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 성미 급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런 일이야 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꿈을 대는 건 질색이지요. 어서 갑시다. 그놈의 말버릇 붙었어 고쳐놓을 터이니 하는 겁니다. 부자 영감이 좋아라고 성미 급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름도 아예 벼락 팽팽이라고 고쳐부르고 격마 잡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다. 이 벼락 팽팽이는 말을 몰아도 벼락 같이 몰아치는 겁니다. 말이 한눈팔 겨를도 없이 마구 다그쳐서 심리길도 눈감짝할 새 갔습니다. 그러니 부자 영감이 이제야 임자를 만났다고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심부름하는 머슴이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왔습니다. 그러니 부자 부자 용감이 또 노발 대발 이지요. 이놈아 너같이 어수룩한 놈한테 심부름을 두 번 시켰다가는 우리 집 살림 다 말아먹겠다. 어디 가서 야근 머슴을 구해와야지 원 하고는 그 길로 또 야근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갔지요. 장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가게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왼사람이 커다란 병을 하나 들고 와서 주인 덜어 이 병에 참기름을 하나 가득 넣어주시오. 하더니 주인이 참기름을 가득 넣어주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간장을 산다는 게 참기름을 샀네 이 병을 도로 비우고 간장을 넣어주시오. 하는 겁니다. 참기름이라는 게 끈적끈적해서 어디 잘 쏟아지나요? 쏟아내도 병 안에는 참기름이 잔뜩 묻어있지요. 주인이 할 수 없이 참기름이 잔뜩 묻은 병에 간장을 넣어주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저께 간장을 한 단지나 사놓고 깜빡했네 어서 그 병을 좀 비워주시오. 하는 겁니다. 병을 비워도 끈적끈적한 참기름에다 간장까지 잔뜩 묻어있을 게 아니겠어요? 이 약은 사람이 그걸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꽤 보였어요. 저런 사람을 데려다 심부름을 시키면 살림이 늘겠다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구슬렸습니다. 여보시오 자네 참기름하고 간장을 공짜로 얻는 솜씨가 어지간하이 우리 집 머슴이 어수룩해서 물건을 사러 보내면 늘 속고 사오니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심부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이 약은 사람이 하는 말이 꾀를 쓰는 일이야 세상에서 나를 당할 사람은 없읍지요 영감님 심부름을 다해드릴 터이니 사경이나 후이 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영감이 입이 해 벌어져서 이 약은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약은 꾀를 살살 잘 쓴다고 이름도 약은 살살 이라고 부르고 심부름 시키는 머슴으로 두었지요. 이 약은 살살 이더러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 그저 그만 이었습니다. 돈 한양으로 돈 양짜리 물건을 사오는 것은 예사이고 무슨 꾀를 쓰는지 값비싼 물건을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먼 곳에 말을 타고 갈 일이 생겼어요. 벼락팽팽이에게 경마를 잡혔더니 참 벼락같이 팽팽 말을 모는데 말국비를 잡고 죽자 사자 달리는 겁니다.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후다닥 내달리니 말을 탄 영감은 그저 흐뭇해서 내가 경마잡이 하나는 참 잘 골랐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물을 만났어요. 물이 제법 깊어서 말을 타고 그냥 건너가다가는 신이 물에 젖을 것 같았습니다. 벼락팽팽이는 얼른 주인 영감을 제 어깨에다 태우더니 이렇게 하고 물을 건너면 신이 젖을 일은 없겠지요. 하고는 텀벙텀벙 물을 건너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목말탄 영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벼락같이 내 물을 건너갔습니다. 영감이 목말을 타고 물을 건너보니 하도 기분이 좋아서 여보게 집에 돌아가면 내 사경을 두 배로 올려줌세 그랬더니 벼락팽팽이가 벼락같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대뜸 허리를 잔뜩 굽혀 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깨 위에 올라앉은 영감이 거꾸로 떨어져 내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어깨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냅다 절을 했으니 그 지경이 될 수밖에요. 부자 영감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손자가 안 보였어요. 다른 손자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르르 쿵쿵 장난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느린 둥둥이가 천하태평으로 누워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물에 빠져 화가 난 영감이 느린 둥둥이를 흔들어 깨워 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막내 손자 녀석은 어딜 갔느냐 그랬더니 느린 둥둥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부시럭 부시럭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막내 도련님 말씀입니까요 아까 우물 옆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봤는답시오 아마 밥 한 끼 먹을 때는 지났을걸요 이러는 겁니다. 부자 영감은 그만 기가 막혀서 말문까지 막혔어요.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벼락팽팽이 덜어 뭘 하고 있느냐 냉큼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오지 않고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벼락팽팽이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단숨에 뭘 건져왔지요. 그런데 어찌나 벼락같이 허둥거렸는지 아이는 안 건져오고 바가지를 하나 건져왔습니다. 이놈아 누가 바가지를 건져오랬느냐 영감이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치니까 벼락팽팽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아이를 건져왔습니다. 새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살려놨어요. 그래놓고 한숨 돌리는데 이번에는 약은 살살이가 그새 어디에 갔다 왔는지 길쭉한 괴짝 두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쿵 하고 마당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놈아 그건 또 뭐냐 영감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글쎄 관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넣어서 장사 지내는 관이었습니다. 그게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마당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영감이 얼이 다 빠져서 멀뚱멀뚱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약은 살살 리는 콧대를 잔뜩 쳐들고 한다는 말이 막내 도련님 장사 지내려고 작은 관을 참한 걸로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살살 가 제값 주고 관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까? 영감님이 놀라 자빠져서 그 길로 영영 못 일어나면 영감님 장사까지 지내려고 큰 것도 하나 쓸 적 해왔지요? 이러는 겁니다. 영감이 그 말을 듣고는 참말로 기절해 자빠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의 기백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평양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여송은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갑자기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평양을 내 수중에 넣어야겠다. 하루는 이여송이 대동강 변에 있는 영광정 이라는 정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 노인이 검은소를 타고 강변의 진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를 본 군사들이 큰 소리로 노인을 꾸짖었으나 노인은 못 들은 척하며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여송은 군사들에게 노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요. 군사들은 즉시 말을 달려 노인을 쫓아갔으나 아무리 달려도 노인이 타고 가는 소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워졌다 싶으면 멀어지고 또 가까워졌다 싶으면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이여송이 직접 자신의 천리마를 타고 노인을 쫓아갔어요. 이여송의 말이 나는 듯 달렸지만 끝내 노인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개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 산촌에 들어서니 노인이 타고 온 검은 소가 버드나무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초막 한 채가 있었는데 대나무로 짜서 만든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가 그 노인의 집이 틀림없구나. 말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가니 노인이 이여송을 맞았습니다. 이여송은 크게 노하며 노인을 꾸짖었어요. 너는 어떤 늙은이기에 이리 당돌하게 구느냐. 나는 황제의 명을 받들고 너희 나라를 도와주러 온 이여송이다. 너는 나를 알면서도 어찌 감히 황제의 군대 앞에서 소를 타고 가며 욕을 보이는가. 너는 백번 죽어 마땅하다. 노인은 웃으면서 말 했습니다. 제가 비록 늙은 존부인아 장군의 용맹함과 위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오늘 제 행동은 장군을 여기까지 모시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이여송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물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에게 자식이 두 명 있는데 일은 하지 않고 강도짐만 일삼으니 부모의 가르침이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른과 아이도 분별하지 못하고 날뛰는지라 제 기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신령한 힘을 가졌으니 부디 저를 대신해 제 아이들을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뒤뜰 초당에 있습니다. 이여송이 초당으로 가니 두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에 배류나들인가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라고 했다. 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받아라. 그러나 소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여송이 칼을 뽑아 소년들을 향해 내리쳤어요. 그러자 소년들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안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로 칼을 막아냈습니다. 칼과 대나무 막대기가 몇 번 마주치자 칼이 두둥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여송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노인이 들어와 소년들을 꾸짖었어요. 너희는 어찌 리무레 한가 노인이 소년들을 물러나게 하자 이여송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무술이 뛰어나서 내가 당해낼 수 없으니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은 장난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무술이 뛰어나지만 열 명이 저와 결혼다 한들 이 노인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장군께서는 황제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셨으니 외고들을 소탕해 조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장군께서 승전가를 부르며 명나라로 돌아가신다면 그것이 장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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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송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장군께서 오늘 보셨던 아이들보다 몇 배나 용감하고 싹싹한 장정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응징을 당할 것이니 장군께서 는 부디 제 말을 귀에 담아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송은 한참 멍하게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갔답니다. 무궁화 이야기 옛날 옛날에 백도산 깃을 깊은 산골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산골 아낙네는 키가 혼칠이 크고 새벽별 처럼 눈이 맑고 어여뻤어요. 그이가 골짜기 게울에서 빨래를 하면 붕어 메기 송사리 까지 몰려들어 구경을 하고 산비탈 나무를 캐면 노루 사슴 고라니가 넋을 놓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쓰럽게도 그이의 남편은 장님이었습니다. 선녀같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불행한 사내였지요. 하지만 백도산 여인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농사를 짓고 배를 짜서 남편과 오손도손 살았답니다. 두 사람의 금실은 백도산 꽃사슴처럼 좋았어요. 어느 하루 여인이 밭일을 할 때였습니다. 눈이 먼 남편은 언제나 아내가 일터에 가면 따라 나왔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힘들만하면 피리를 불어주었어요. 그의 피리 소리에 신비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이 들 때 피리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났고 더울 때는 시원한 노래 같았어요. 그러던 한 순간 이었습니다. 조용히 노래를 듣던 새들이 소란스레 날아오르는 겁니다. 갑자기 짐승들의 발소리도 다급하게 났습니다. 사슴 노루 고라니 멧돼지들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 떼를 지어 밭을 가로질러 달려와 태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백도산 여인은 멧돼지와 부딪혀 정신을 잃었답니다. 곧 말발굽 소리와 말 울음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걷히자 산비탈밭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길은 밭두렁의 기절에 드러눈 백도산 여인에게로 쏠렸습니다. 백도산 여인은 흙모든 옷을 입고 일하다가 기절했는데도 한떨기 백합처럼 고왔답니다. 아니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저토록 어여쁜 여인이 있다니 비단 옷을 입고 금칠이 된 띠를 도른 사람이 두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백도산에서 멀리 떨어진 성의 성주였어요. 병성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왔던 그는 한눈에 백도산 여인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심각한 일이 생긴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한 손에 피리를 든 채 아내를 찾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남편은 겨우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안아 일으키다가 억세님에 떠밀려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이놈 이어 있는 데가 사냥한 보물이거늘 어디 손을 대느냐 성주가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물에 빠진 듯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밭에서 뒹굴었어요. 그때서야 성주는 여인의 남편이 소경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장님이로구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람 이 여인을 성으로 데리고 가자. 성주의 명에 따라 병사들은 여인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그때까지도 백두산 여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안 돼 내 아내를 데려가지 마. 남편은 울며 울며 매달렸지요. 그러자 성주의 부하들이 냅다 발길질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성주 일행은 기절한 소경 남편을 버려두고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백두산 여인은 자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온 줄만 알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온갖 보석 아름다운 옷이 가득 널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여쁜 시녀들이 허리 숙여 인사를 냈습니다. 한 시녀가 말했어요. 우유를 푸른 물에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곧 성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백두산 여인은 보석과 옷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게는 눈먼 남편이 있소.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밥을 굶을 것이오. 어서 나를 백두산 으로 돌려보내주시오. 그러나 시녀들은 앵무새처럼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성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화가 침인 백두산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내 발로 걸어서 돌아가겠소. 농사 일로 단련이 된 백두산 여인은 시녀들을 밀어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백두산 여인은 병정들과도 승강이를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성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대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 꽃은 화병에 꽂혀있어야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그대는 이 성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백두산 여인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대들었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산에 핀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을 꺾어다 놓으면 곧 시들어 죽게 마련이지요. 어리석은 소리 말아 인생은 짧다. 너의 아름다움과 전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네가 여기에 머물면 온갖 좋은 음식과 보석과 옷감으로서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가진 달콤한 말로 성주는 여인을 꼬드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여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괘씸하다. 저것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화가 난 성주는 백두산 여인을 옥에 가두고 밥을 굶겼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지요. 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제 욕심만 자리는 나쁜놈. 백성들은 모두 성주를 욕하고 백두산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성주는 인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백두산 여인을 성주보다도 더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주의 아내와 딸들이었어요. 그들은 신하들을 부추겨 여인을 해치려고 꽁꽁이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백두산 여인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얼굴이 볼품없게 되자 보기 싫어진 겁니다. 성문 앞에서 목을 쳐라. 성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게 맑은 날 이었어요. 백두산 여인은 사형대로 끌려갔습니다. 누구든지 성주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성주의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몰려든 백성들은 저마다 혀를 자며 백두산 여인을 불쌍히 여겼지요. 젊은이들은 주먹을 불끈지고 눈에 핏발을 세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내나 노이가 죄없이 당하는 걸 바라보는 표정이었어요. 백두산 여인은 하늘을 보며 마지막까지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철하 마침내 명이 떨어졌습니다. 망나니의 칼날이 순식간에 백두산 여인을 베고 말았지요. 바로 그 순간 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지가 뒤집힐 듯이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튀어나온 번개는 두 갈래로 갈라져 성문과 성벽을 때렸습니다. 그에 놀란 망나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무너지는 벽돌에 신하들과 병정들이 깔려 죽었답니다. 못된 성주도 몰아내자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백성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성문을 향해 성남 파도처럼 밀어 닥쳤어요. 이렇게 하여 백성들은 삽시간에 못된 성주를 몰아내고 어진 사람을 새 성주로 세웠습니다. 백두산 여인은 돌려보내 고향의 오두막 옆에 묻어주었답니다. 백두산 여인의 남편은 종일 아내의 무담 곁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곡조였지요. 그 소리에 학이 날아와 울고 사슴과 노루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더 이상 슬픈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었고 남편마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내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무덤에서는 파란싹이 도다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나무였지요. 그 나무는 무덤과 오두막 둘레까지 울타리를 이루며 솟아났습니다. 나무들은 가지를 펼치며 어른들 키만큼 컸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은 어느 아침 이름 모를 나무는 눈부신 꽃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한두 송이가 아니라 오두막 과 무덤 둘레에 온통 불을 밝힌 듯 환하게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백두산 여인이 되살아난 것 같구나. 그 꽃은 해가 뜰 때 활짝 번거렸다가 해가 지면 스스로 꽃잎을 오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잔뜩 움츠린 모습 그대로 툭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피었다 시기를 되풀이 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꽃을 울타리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곧 다음이 없는 꽃 무궁화 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여인의 절개와 사랑을 기리며 꽃나무를 너도나도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무궁화는 백두산에서 삼천리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무궁화 이야기는 백두산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남입니다. 무궁화는 시들지 않고 자기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꽃잎을 말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떨어져서도 한동안 빛깔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궁화 이야기에 나오는 백두산 여인의 아름다움과 절개와 같아서 무덤에 무궁화가 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